직무행 명령은요 기관의 임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170조가 문제가 된다.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. 나머지는 다 조문 문제가 돼요. 즉 기관의 임산물에 대해서 이행을 명백히 개할려 하고 있을 때 감독청의 감독권 행사는 지방자치법 170조에 따른 직무행 명령 또는 대집행 또는 직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